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의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직류전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동희야 지난 시간에 오빠가 직류전동기의 원리나 이론 같은 걸 가르쳐 주면서 이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하면은 바로 속도 특성과 토크 특성이라 그랬어 속도라는 건 결국 회전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고 토크라는 것은 회전력 즉 처음에 이렇게 돌릴 때의 힘을 토크라 그래 이 두 가지는 전동기한테 꼭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들의 특성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속도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 오빠가 한번 상식적인 질문 좀 해볼게 우리 전동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잖아 그럼 전류를 많이 흘려보낼수록 전동기가 빨리 돌아갈까 음 음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전류를 많이 흘려보낼수록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더 많은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으니까 즉 전기 에너지를 많이 회전 에너지로 바꿨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는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음 그래서 이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되게 중요해 음 자 그리고 이전에 오빠랑 같이 하나 알아둘 게 있어 음 그게 무엇이냐 직류전동기에 해당하는 단자전압 부위 기억나지 어 단자전압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 음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경우 건전지 하나 보통 1.5V거든 1.5V 자체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음 단자전압 부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해 음 이때 부하전류 음 아이와 회전수 음 회전수가 결국엔 속도지 음 뭘까 기어로 n 그치 n과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게 바로 속도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전동기 같은 경우는 분권 전동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쉬울 거야 발전기는 직권 발전기 부터 이용했잖아 네 뭐든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 부터 설명해 줄게 음 음 이렇게 볼 수 있지 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야 그리고 그 사이에 전압을 가리켜 우리가 단자전압 부위라고 했어 음 자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지 음 네 그리고 이제 일일이 오빠가 다 물어보지는 않겠지만은 동인은 이제 기억날 거야 아이가 뭐야 전류 그냥 전류가 아니 부하전류 그치 부하전류 i a 는 전기자전류 if 는 계좌전류 rf 는 계좌저항 r a 는 전기자저항 e 는 뭘까 e 는 역기 전력 그치 전동기는 유기기 전력과 반대되는 역기 전력이 생긴다 즉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기계 에너지 즉 회전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 기전력 이라고 볼 수 없고 역기 전력 그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아두고 음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단자전압 부위가 어떻게 되냐 이걸 오빠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 이 부위라는 게 결국 여기 양쪽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거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역기 전력 있잖아 이 전기자 쪽에서 생기는 역기 전력에서 무엇인가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 음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의 곱 이것도 또 하나의 이 전기자만의 전압이라 볼 수 있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전압 강화의 개념이기는 해 그래도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 라고 보지만은 그 하나의 전압 자체도 같이 더해준 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단자전압이 된다 따라서 IARA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역기 전력으로 우리가 식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은 E는 E는 어떻게 될까 V 마이너스 응 V 마이너스 IARA 그치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될 거야 왜냐하면은 역기 전력이 결국 전동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오빠랑 그때 전체 유도기 전력 공식 기억나? 바로 이게 뭐냐면은 유도기 전력인가 똑같은 E긴 E야 근데 E를 가르켜 60A 피자판 응 이 공식은 전동기에 써도 꾸준히 따라와 응 잘 구분해 응 오빠가 아예 적어줄게 위에 있는 E는 역기 전력 응 역기 전력 응 역기 전력이야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그 60A분의 피자판이라고 하는 그 녀석은 바로 유도기 전력 응 전체 도체 유도기 전력 전체 도체 응 유도기 전력 유도기 전력 근데 이 오빠가 그 설명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여기에서 병렬 헤로스 극의 수 그리고 총 도체수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다 해서 이걸 우리가 K라고 했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E는 K 반 이거와 같다 기억나? 응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회전수 있잖아 응 즉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돼 자 봐봐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자 E는 K 파이 N이야 그럼 이걸 N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 N으로 묶어주면은 K 파이 분의 1 곱해줘 어 K 파이 분의 1을 곱해주면 K 파이 분의 2가 되겠지 숫자 2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도기 전력의 2가 되겠지 따라서 N은 K 파이 분의 2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2라는 것이 결국에는 역기 전력과 같은 거야 왜냐? 우리는 다시 전동기를 돌려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처음에 유도기 전력이 나와서 어? 역기 전력과 식도 다르니까 또 다른 건가요? 했는데 결국에는 전체 도체의 유도기 전력을 통해서 다시 역기 전력을 대입하는 게 중요하거든 자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2라는 것은 앞서 나온 역기 전력을 다시 대입을 해줘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N은 K 파이 분의 V B 마이너스 I A R A 가 된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문자 K 로 이렇게 썼는데 이 대문자 K 라는 걸 일종의 그냥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이것저것 설명할 것을 하나로 그냥 묶어 준 상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가지고 오빠는 이걸 치안을 시킬게 어떻게 시키냐면은 K 분의 1을 K 1 로 할게 이렇게 또 다른 상수로 바꿔 준다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소문자 K 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오빠는 사실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아래 첨자로 숫자로 매기는 게 더 편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K 분의 1은 K1 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게 사실상 K 분의 1과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다시 고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K 분의 1 곱하기 파이 V 마이너스 I A R A 와 같다 이해 가지? 응 근데 오빠가 여기에서 K 분의 1을 K1 으로 바꾸자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K1 곱하기 파이 분의 V 마이너스 I A R A 이거와 같다 이렇게 공식을 세울 수 있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게 뭐야 바로 회전수 속도잖아 이 회전수라는 개념이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냐 자 이것도 그냥 수학적인 상식인데 알아도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가 있다는 게 수학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 모르겠다 이걸 가르쳐 대열포라 그래 대열포 영어로 대열포가 뭘까 우리말로 그 다음으로 그치? 그럼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때야 그러므로 N 즉 회전수는 K1 파이 분의 V 마이너스 I A R A이다 이렇게 내릴 수 있고 N이라는 게 분당 회전수잖아 그럼 분당 회전수의 단위는 뭘까? RPM 그치? 네볼루션 퍼 미닛 줄여서 RPM 이 공식은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자 그리고 K1이 K분의 1을 이렇게 역수한 거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 자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우리가 그 저번에 발전기에서도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를 가르켜 정상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부하가 걸려 있지 않는 상태를 무부하 상태라 그랬잖아 그런데 무부하 상태는 사실 이 분권 정동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하가 존재하고 있는 정상 상태와 그리고 여자가 부족할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 먼저 정상 상태에서 얘기를 할게요 정상 상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하가 있을 때야 부하가 있다 동희야 전동기에서 부하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 같아? 전동기에서 부하가 있다 전동기 돌려야 되니까 전기적인 에너지 딱 가면은 부하가 생기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음 발전기에서 부하가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어 왜냐하면은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고 부하가 있다는 거는 그때도 그랬지만은 텔레비전, 냉장고, 전등 이런 전기 제품을 모두 켰을 때 즉 켜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뭔가 바꾼다 할 때 부하가 있다라고 보고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는 분명히 전기를 만들기는 하는데 만든 전기를 쓰지 않는 상태가 무부하 상태라 그랬어 그런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전동기 즉 모터를 이렇게 전기 자동차 바퀴 쪽에 달았어 근데 이 바퀴가 돌아가 돌아가는데 땅에 이렇게 착지를 해서 돌아가면 차가 움직이겠지 그렇게 뭔가 착지가 되었다는 거는 결국 무게가 걸려 있다는 거고 이렇게 무게가 걸려 있는 것이 바로 부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무부하 상태라는 것은 바퀴를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수리를 할 때 정비구에서 이렇게 차를 띄우잖아 차를 띄어 갖고 바퀴를 막 돌릴 때가 있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럼 바퀴 자체가 땅에 걸려 있지 않으니까 그냥 공중에 뜬 상태에서 뿅 돌아가잖아 그런 상태를 쉽게 무부하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걸려 있다는 게 결국 전동기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굴러가면서 앞으로 가주거나 뒤로 가주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뭐 선풍기 같은 경우는 날개를 회전시켜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일종의 부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빠 같은 경우는 전동기를 가장 많이 쓴 게 공사 현장에서 전기 드릴 같은 걸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벽을 뚫어야 되는데 그 벽 자체가 부하가 되는 거지 거기에 딱 걸려가고 웽 하고 돌아가면서 벽을 뚫는 거 그 자체가 이제 부하를 이겨내서 전동기가 회전을 해야 되니까 여하튼 이렇게 부하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오빠가 물어봤잖아 부하 전류, 전류가 높을수록 전동기는 더 빨리 돌아갈까 했는데 놀랍게도 똑같아? 분권 전동기에서는 반비례 관계야 참 신기하지 왜 그런지 이 식을 잘 보면 돼 먼저 부하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하 전류 있잖아 부하 전류도 높아지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자, 봐봐 부하 전류가 이렇게 가서 계좌 전류로도 가고 전기자 전류로 가지 그럼 부하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자 전류는 커질까? 작아지나? 커지나? 모르겠어 자, 그럼 봐봐 부하 전류가 예를 들어서 5A가 있는데 계좌 전류로 1A가 가고 전기자 전류로 4A가 가 그런데 부하 전류가 업이 돼갖고 10A가 됐어 그러면은 계좌 전류로 가는 것도 업이 돼서 2A가 된다면 전기자 전류로 가는 거는 몇 1A가 될까? 8 그치? 역시나 업이 돼서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을 하면은 전기자 전류도 커지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왜 전동기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회전수 이게 결국에는 속도라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은 전기자 전류가 바로 분자에 있어 분자에 있으면은 어? 분자는 그러면은 비례관계니까 IA가 커질수록 N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생각했는데 잘 봐봐 V 단자 전압에서 빼기야 빼기 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분자는 작아지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즉 단자 전압이 일정하더라도 IA 전기자 전류가 기존의 4A일 때보다 8A로 뻥튀기가 돼 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분자의 값이 작아지겠지 분자의 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결국 N 회전수 결국 속도도 떨어지겠지 이해하겠어? 응 따라서 N 회전수는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적인 결론이 나왔다 그게 뭐냐 응 우리가 회전수라고 하는 것 N 이게 속도라 그랬잖아 응 그걸 갖고 결론을 내려보자 결론은 N은 이 물고기 표시가 비례라 그랬잖아 어? 방금 전에 그 부하 전류가 회전수에 반비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반비례 관계를 쓸 수 있어 어떻게 쓰면 되냐 그냥 I를 쓰는 게 아니라 I분의 1 즉 I의 역수 상태로 쓰면 된다 즉 회전수는 부하 전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결과를 내리면 돼 이해했어? 응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꼭 알아둬야 돼 이런 것도 역시 기능사 시험에서 참 내기가 좋아 응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냐 들어보니까 여기 좀 지울게 네 앞서 I 즉 부하 전류가 이렇게 가서 전기자로도 가고 계좌 쪽으로 가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 전동기라는 것이 아 기계기는 하지만은 행여나 뭐 이렇게 만든 사람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깨지거나 해가지고 이 IF 즉 계좌 전류로 가는 도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이 도체가 단선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단선 단선이 뭐냐 선이 끊어진 상태를 말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모든 부하 전류가 어디로 가겠어 단선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못 간단 말이야 계좌 쪽으로 못 가게 되고 결국 다시 전기자 전류로 가게 돼 그러니까 I는 IA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이를 가르켜 바로 부족 여자라고 해 왜냐 이 결국 계좌 전류 자체가 여자를 일으키는 즉 자속을 일으키는 거잖아 네 근데 계좌 전류가 적게 되면은 결국 여자도 적게 되고 자속도 적게 발생하게 되잖아 네 그래서 이를 가르켜 부족 여자 특성이라 그래 네 이런 용어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걸 가르켜 달리 말하면은 IF 단선 즉 계좌 전류가 단선이 됐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것도 한번 보자 단선이 됐다는 거는 계좌 전류가 0이라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계좌에서 자속 발생이 없어지게 되지 음 그러면은 뭐겠어 RF도 0 RF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자속이 0이 되지 음 자속이 발생을 안 하게 되니까 음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이 공식을 보자 여기에서 자속에 해당하는 게 바로 분모에 있어 그치 근데 동이 혹시 수학에서 음 0분의 1이 뭔지 알아? 0 0분의 1이 수학에서 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무한대야 그러면은 0분의 100은 무엇이냐? 무한대야 음 수학에서 분모로 0이 있는 거는 무한대가 되고 분자로 0이 있는 건 불능이라고 해 불능이라는 건 그건 계산할 수 없다 이 얘기고 음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은 무한대로 올라가 자 그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음 이 지금 회전수 공식 있잖아 음 여기에서 분모가 파이가 0이 돼 음 그렇게 되면은 이 애는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 무한대로 가게 돼 버려 자 그러면은 회전수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확 돌아가 버리겠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위험한 상태인거지 음 동이가 좋아하는 위험 상태에 대한 표시 배골바가지 음 점점 이쁘게 그려간다 음 매우 위험한 상황이야 음 그래서 분권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음 이 계좌 전류로 흘러가는 이 선이 단선되지 않도록 음 관리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 음 단선됐다면 큰일라 음 자 이게 바로 분권전동기 이야기이고 이번에는 직권전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 이번에는 직권전동기야 그래 직권전동기라는 거는 이쪽 계좌쪽 음 그리고 전기자쪽이 따로 이렇게 분리된게 없이 음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전동기라 그래 음 어 직류전동기 직권전동기 비슷한 말 같지만은 다른거다 직권전동기가 더 세분화된 표현이다 음 자 그렇다면은 이것의 가장 큰 특징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 이거는 힘이 무척 세 음 즉 토크가 높아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토크가 아니라 회전수 즉 속도의 개념이잖아 그 직권전동기의 속도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음 먼저 단자전압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돼 단자전압은 V잖아 음 자 이 V라는 건 결국 이쪽에 서로 물려있는 거라 그랬잖아 음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먼저 역기전력 있잖아 음 역기전력에서 더하기 앞서 우리가 분권전동기에서는 그냥 전기자 쪽만 봤다면은 이거는 직렬로 계좌 쪽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음 음 이는 이에 써갖고 이에 써갖고 이에이와 같다 음 그치? 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i 즉 부하전류는 이에이 이에이 이에 써갖고 라 라 라 플러스 이걸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해보자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회전수 즉 속도야 음 이 공식을 다시 우리가 고치게 되면은 똑같아 앞서 우리가 분권전동기 하듯이 n은 k파이 분의 이와 같애 그치 근데 이는 위에 바로 빨간색으로 오빠가 표기를 해줬잖아 역기전력 e는 v 마이너스 ia 가로열고 ra 플러스 rs 가로닫고 분모로 k파이를 쓰면 된다 이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앞서 오빠가 그거 했던 거 기억이 나 음 k분의 1을 k1으로 이렇게 표기하려단 거 그치 그렇게 해서 끝냈을 거야 아마 분권전동기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뺄 수 있겠지 k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고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k1 그리고 분모로는 그냥 이제 파이만 남겠지 파이 그리고 v 마이너스 ia 가로열고 ra plus rs 가로닫고 그치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거의 다 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단서가 하나가 있어 이 단서를 활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공식만 보면은 쉽게 안 풀리는 것 같지만은 이 단서를 알고 나서 풀면은 좀 풀려 대표적인 단서가 뭐가 있냐 바로 자속 파이는 부하 전류에 비례한다 이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앞서 부하 전류 자체가 결국 직렬이니까 그대로 계좌를 통해서 전기자로 가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속을 많이 이렇게 내뿜고 심다 그러면은 그만큼 부하 전류를 높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속 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하 전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음 는 K1 그리고 이 파이가 I에 비례하기 때문에 I 그리고 똑같이 또 엽기 전력을 써줘 IA RA 플러스 RS 이렇게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반자 전압 V는 음 그냥 부등호가 아니고 부등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거든 음 이 부등호 두 개 즉 이건 그만큼 더 크다 이 이야기야 뭐보다 더 크냐 했더니 우리 엽기 전력에서 방금 공부한 거 있잖아 I RA 플러스 RS 있잖아 이거 즉 여기 뒤쪽에 해당하는 거 근데 잘 봐봐 여기서는 IA인데 왜 여기서는 I로 쓰셨나요 서로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른 거 아니야 음 오빠가 앞서 설명을 해 줬잖아 I는 IA와 같고 IS가 모두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IA가 I랑 같다는 걸 알고 또 RA 플러스 RS 즉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음 이 두 개를 더한 값 거기에다가 I를 곱한 게 결국에는 V는 IR 즉 전압인데 이게 이제 직렬이다 보니까 직렬에서의 이 전압은 결국 전압 강화가 되잖아 저항을 거칠 때마다 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에 대한 그 값이 단자 전압보다 월등히 낮다 즉 단자 전압이 전압 강화값보다 월등히 크다 즉 이거는 무시를 해도 될 정도로 작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무시가 됐으면은 이걸 다시 우리가 그 K1이라고 하는 그 상수를 다시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꾸냐 K2로 그러니까 같은 공식이지만은 뒤에 변형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는 거야 이런 개념에 대해서 동의가 아직 익숙하지는 않겠는데 전기기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 그래서 K2는 I분의 V다 이렇게 써 음 자 이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 보자 자 회전수 N은 무엇과 같냐 했더니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공식이 있을 거야 뭐겠어 N은 단순히 K5분의 V-I A R A 플러스 R S다 이런 거고 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꿔줬어 뭘로 바꿔줬냐면은 그 K 자체를 K분의 1로 바꿔줬다 하면서 K1으로 바꿔주고 음 K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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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분의 V-I A R A 플러스 R S다 이렇게 됐잖아 음 어떤 조건을 걸었냐 했더니 단자전압은 전압강화보다 월등히 커서 전압강화를 무시해도 된다 기억나지? 이렇게 걸면서 기호가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K1이 K2로 바뀌었어 음 그래가지고 E는 단순히 I분의 V다 어 이렇게 나왔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음 어 그 다음에 직권전동기의 속도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음 그 앞서 분권전동기 같은 경우에 속도 특성이 뭐가 있냐 그래갖고 결국에는 부와 전류가 전동기 속도와 반비례 관계라 그랬잖아 음 그러면 직권전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게 결국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이잖아 음 속도 특성은 언제나 정상상태, 부와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보는게 되게 중요해 그래 그게 바로 정상상태라 그랬지 음 정상상태라는 것은 부와가 있다 음 이 얘기를 계속 했을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오빠가 다시 한번 적어줄게 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게 직권전동기잖아 음 직권전동기의 회전수, 즉 속도는 I분의 V였어 어 I분의 V가 뭐 저항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옴의 법칙에서 이야기고 우리는 계속 전동기를 얘기하고 왜 이게 N이 I분의 V가 되는지는 좀 전에 오빠가 증명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음 자 그렇게 되면은 부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부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와 전류가 I지 음 I도 올라가게 돼 올라가고 자 I가 커질수록 이 식에서 N은 어떻게 될까? 떨어져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한거야 N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회전속도는 부와 전류에 반비례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직권전동기의 두 번째 특성 이것도 역시나 중요해 그래 뭐냐 무부와 상태일 때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단 여기에서는 조건이 있어 정격전압이라고 할 때야 정격전압 이건 이제 VN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의 전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부와 상태라는 것이 무엇이냐 앞서 오빠가 이제 전기자동차를 공중에 띄워놨을 때 그냥 바퀴만 윙 돌게 하는 그런 상태와 비슷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직권전동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잘 봐봐 앞서 오빠가 부와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같고 계좌 전류랑도 같다 그랬어 그치 근데 무부와 상태라는 것은 결국 부와 전류가 0인 거고 여기에 나오는 전기자 전류 계좌 전류 모두 다가 0이 된 거야 그치 기억나지 계좌 전류가 0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계좌에 전류를 흘리지 않게 되면 자속이 발생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계좌 자체가 전자석이란 말이야 전류를 흘려보낼 때만 당동안은 자석이기 때문에 전류가 0가 되면은 자속도 역시나 0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 N은 I분의 V에서 자속에 해당하는 게 I랑 같다 그랬지 응 앞서 그랬잖아 조건 중에 하나가 자속은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은 자속이 0이라는 거는 I가 0과 같다 그러면 N은 어떻게 돼? N은? 응 무한대 또 역시나 0분의 V인 상황이 돼서 무한대로 가게 되지 자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나 요즘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 오빠가 응 마찬가지로 애골바가지 응 위험상태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아까 분권전동기에서는 어떤 상태가 위험하다고 그랬지? 계좌건선 있잖아 계좌건선이 끊어져서 계좌전류를 흘러보내지 못하면은 바로 전동기가 무한대의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된 데서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 공부한 직권전동기에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바로 무부하 상태 즉 부하가 없는 상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속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회전수가 무한대로 가서 위험한 상태로 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하나 알아두자 전동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보통 단독으로 이렇게 선풍기 같이 돌아가는 게 있는가 하면은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갖고 돌아가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 자전거 보면은 자전거 우리가 페달을 돌리는 쪽과 뒤에 바퀴 쪽이 이렇게 체인 같은 게 있잖아 그치? 그리고 공장 같은데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보면은 막 톱니바퀴 같은 걸 물려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실 이런 직권정동기를 쓸 때는 톱니바퀴를 이용하거나 체인을 이용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은 이 톱니바퀴나 체인이 결국에는 자전거로만 크랭크라 그러거든 그런데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돌아갈 때부터 부하가 걸린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즉 무부하 운전을 방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톱니바퀴와 체인을 이용을 하는 게 맞고 벨트는 사용해서는 안 돼 벨트 하니까 저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오빠 뭐 허리 벨트 있잖아 혁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벨트 보면은 톱니바퀴 같이 오돌돌돌한 게 없고 부하 자체가 이렇게 걸려 있지 않은 거야 순수하게 물론 이제 고무벨트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려 있는데 벨트의 특성이 뭐냐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지다보고 헐거워지고 막 그러다 보면 획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 그럼 벨트가 획 날아가게 되면은 부하가 다 빠져버리잖아 그게 무부하 상태로 가게 돼 버려 그러면은 전동기가 미친 듯이 속도가 올라가 가지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벨트 같이 빠지기 쉬운 게 아니라 톱니바퀴나 체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꽉 조여지는 거 즉 무부하 상태로 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거에 대한 용도는 되게 많아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 봤더니 우리가 그 요즘 이슈가 되는 바로 전기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 전기 자동차에서도 많이 사용이 돼 왜냐하면은 전기 자동차 특성상 항상 이렇게 지면에 있어야 되니까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권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뒤에 가서 토크 특성에서도 배우겠지만은 토크가 좋아 사실 토크가 좋다는 거는 회전력이 좋다 그건 뭐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처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힘 돌림 힘이 좋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철이라고 하는 것 즉 전기철도 차량 고속철도도 포함이지 이게 쇳덩이라서 엄청 무겁거든 그래서 전철 전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 지하철 같은 차량에서도 이 직권 전동기를 이용하면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쇠바퀴를 처음 딱 돌릴 때 큰 힘이 필요로 하는데 그 힘을 발휘하기도 좋고 그리고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 무거운 거 이렇게 옮기는 거 크레인 아파트 공사 현장 보면 크레인이 꽂혀 있는 이유가 결국 지면에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을 크레인으로 올려 가지고 그 고층을 이렇게 갖다 주기 위한 거거든 당연하지만은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필요로 해 관성 때문에 그래서 이 크레인 같은 경우도 직권 전동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거운 것을 아래에서 올리기를 잘해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 이걸 알아두자 자 그리고 앞서 공부했던 우리가 직류 전동기 있잖아 이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오늘 공부한 걸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먼저 그래프를 그려줄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측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하전류야 그리고 세로측에 해당하는 것이 회전수 즉 속도를 말해 근데 앞서 오빠가 설명한 분권 전동기나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모두 단자 전압과 회전수가 반비례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뭐 분석할 만한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 그냥 반비례니까 우화형 모양으로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달라서 오빠가 얘기하는 거야 앞서 오빠가 공부했던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비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해 즉 부하전류가 많아진다 해도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해 이게 분권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야 반면에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무섭게 떨어져 버려 음 아 그러면은 직권 전동기 못 써먹겠네 이게 아니라 직권 전동기는 부하전류가 높게 되면 속도는 떨어지지만은 애초에 토크가 세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이런 예에서도 활용이 돼 그래서 분권 전동기와 직권 전동기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알아두자 그래 네 복권 전동기 사이 그러니까 약간 그 둘에 절충항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무슨 전동기냐 봤더니 차동복권에 반대가 되는 가동복권이 이렇게 가더라 이거야 음 그래서 네 가지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 그래프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외우면 좋아 그래서 오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외울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분하게 내려온다 생각해 가지고 외웠거든 어떻게 외웠냐면은 뭐 그렇게 추천은 안해 좋은 방법은 아니냐 앞글자씩 하나씩 따가지고 차 차분 가 직 이렇게 외웠거든 그래서 차분하게 외운다 해서 차분 쓰고 가직은 따로 외울만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가직 그냥 외워버렸어 어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것만 우리가 정리해보자 속도 변동이 가장 작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차동복권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타 여자 전동기라고 역시나 오빠랑 공부를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전류 있잖아 계좌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의지를 해 가지고 전동기를 돌리는 것이 가장 속도 변동이 적어 그 다음이 바로 차동복권 전동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줄게 속도 변동이 가장 적다 실질적으로 적다 하는 것은 바로 타 여자 전동기 이렇게 속도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을 같은 속도로 쭉 간다 해서 보통 정속도 전동기 라고도 하거든 정속도 그리고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거 그래프에서도 딱 보이지 뭐야? 직권 전동기 응 직권 전동기 그래서 이런 거는 기능사 시험에 내기가 너무 좋지 않아? 그래프 딱 보면서 기응, 니은, 디을, 리을 에 해당하는 것 뭐 이런 게 무엇이냐 아니면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전동기는 다음 중 어떤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내기가 너무 좋지 않아? 그러네 나라면 그렇게 내겠어 사진 선다니까 그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오빠가 체킹해 줄 테니까 그것만 공부하면 되겠다 먼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게 바로 직권 전동기잖아 직권 전동기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지와 주의사항한 것 즉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방금 전에 막 이야기했던 것 속도 변동이 낮은 것과 속도 변동이 큰 것 그리고 이 그래프 보는 방법 그리고 직권 전동기에서의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랬으면 이 공식을 막 풀어내라 그런 얘기는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기전력 공식 같은 거는 우리가 알아두자 그래 그리고 처음에 공부했던 거 바로 분권 전동기잖아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도 부족 여자 특성 즉 계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단선이 되었을 때 상황 같은 것도 알아두고 위험 그리고 앞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 바로 역기 전력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자 이게 바로 직류 전동기의 석도 특성이란 거야 음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전동기에서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알겠어 오늘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았고 푹 쉬고 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알겠어 자 힘들텐데 하나 둘 셋 하고 파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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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